경상북도가 문경과 의성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먼저 올 한 해 동안 두 지역에 대해 신규 지질공원 타당성과 기초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기반 조성을 거쳐 2020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경은 문경탄천, 돌리네습지 등의 우수한 지질유산이 있고 의성은 세계적 가치가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인 금성산 등에 있습니다.